우리가 보여 이야 소리 내고 오네 가까이 올 때 여기에 맞춰서 해줘 어이 가까이 가 아니야 괜찮다니까 하나도 안 보이던만 어저께 이거 해주라고 반드시 서있지 말고 뭐 했다고 아니 계속 서있지 말아 소리는 안들려 손으로 해줘야지 참 웃겨 계속 손으로 해줘야 된다고 소리 하나도 안들려 당신 이 모습만 보여 지금 엄마나 봐 야 왜 이렇게 오래 세워 빠이다 너 엄마가 그쪽으로 딱 간다 자 간다 휴 휴 휴 나는 우리 아들이도 좋다 아빠 저 봐라 딱 굳어가지고 빠이 이걸 해줘야지 손 흔드는 것만 나는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보니까 소리도 하나도 안나고 나는 이제 저 산을 이제 찍는거고 완전히 굳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처럼 아빠 좀 봐라 이 아빠의 모습을 오히려 찍어야겠다 완전히 굳어 완전히 굳어 웃겨 이따 봐 보라고 또 나는 간다 휴 휴 휴 휴 휴 휴 휴 이게 더 재밌다고 어저께 애들 하는거 안봤어? 하율이 그치? 네 눈에 다 보이지 한번 더 가 당신 가 하나 둘 셋 휴 휴 휴 휴 휴 휴 왔어? 오케이 집이 아주 예쁘게 나왔어 저 하얀 문사도 다 보여? 드론 찍는 방법 또 액션하는것도 다 봤다 액션하는것도 다 봤다 네